강릉시가 도시계획상 용적률, 층수 제한 등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. 강릉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모든 사항을 반영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. 주요 내용을 보면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을 완화하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층수 제한도 기존 25층 이하에서 법적 허용층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합니다. 강릉시는 이달 중순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와 시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의회에 상정하고 10월쯤에는 개정안을 공포한다는 방침입니다.